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해고의 1주년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9주년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엔미디어에 올라온 9주년 관련 글을 읽어보면서 올해 9주년 때는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어떤 게 나왔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주년엔 어떤 게 공개될지 다른 주년들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9주년 서번트로 예전에는 이런 주년 서번트 하면 뭔가 서포터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지만 최근 2년간을 보면 알케이드와 토네리코 같이 뭐 서포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솔직히 서포터라고 하기보단 딜러 서번트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서번트들은 보그랩이 올라갈수록 보고 있는 특공위력이 증가하는 서번트로 이번 9주년에도 이런 식으로 보그랩이 올라갈수록 특공위력이 올라가는 딜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르는 게 지난 2년 동안은 이렇게 딜러가 등장을 했지만 또 그 2년 전에는 케밥과 코야너로 서포터만 2년 연속으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 2년이 또 지나겠다 사이클이 바뀌어서 서포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또 주년하면 역시나 확정가차가 있겠는데요. 그 중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데스티니 오더 소환이 되겠습니다. 이 데스티니 오더 소환이 무엇이냐? 작년 8주년 때 했던 또 다른 확정가차로 클래스별로 총 9명의 서번트를 내 마음대로 고르고 그 서번트들로만 진행되는 확정가차로 즉 원하는 서번트만 나오는 꽝이 없는 확정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확정가차처럼 주년에 한 번, 신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지만 이번 신년때는 이 데스티니 오더 소환이 없었던 걸로 보아 아마 주년마다 진행되는 확정가차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서번트 강화 퀘스트도 있을텐데 작년 강화 퀘스트가 마마, 수키타, 카르나, 브라다만트 등 여러 서번트에게 차질을 주거나 차질 양을 늘려주는 강화가 많았었고 그 중 특히 흑밥이 버스터 공격시 NP를 획득하는 말도 안되는 강화를 받아 지금에서는 탈, 사성급이 아니라 버스터 대군 세이버 중 그냥 최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재미있는 강화를 받아 정말 평가가 아예 확 바뀌어버리는 서번트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주년 때도 작년처럼 신규 수영복 서번트 중 몇몇 서번트를 미리 예고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수영복 이벤트 참가 조건이 오딜 콜 프로로그까지 깨야 가능하기 때문에 못해도 2부 7장, 자라하면 주장 서번트가 올해 수영복으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내 대규모 업데이트인데 약간 편의성 개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2년 전인 7주년 때는 퀵 커맨드 카드의 개편부터 시작해서 마이티 체인과 그리고 친구가 아니어도 보글을 쓸 수 있는 여러가지 개편 등이 나왔는데 작년 8주년 때는 주장에 클래스 스코어가 나와서 그런지 이런 개편이라고 해봤자 전열 서번트의 2년 포인트 획득량 증가? 가차시 마나프리즘을 정말 조금 주는 정도밖에 없었던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뭐가 없었고 올해대로 아직 커다란 개편이 없었어서 규모가 꽤 있는 시스템적인 개편, 대규모 업데이트 이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으며 이렇게가 다른 주년들을 보면서 올해에도 할 법한 아니 거의 100% 할거라고 예측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은 올해 9주년 때는 제발 해줬으면 하는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9주년 서번트와도 어느정도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올해 실장은 서번트들을 보면 무려 퀵서번트만 5명이 나왔는데요. 특히 실장은 퀵서번트 모두 5성이라 올해 전반기에 나왔던 5성 서번트는 8명이어서 다른 주년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퀵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올해는 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수상해서 올해야말로 정말 신규 퀵서포터가 등장하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연도의 상반기 5성 서번트들 중 퀵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봤자 33%밖에 되질 않았지만 올해는 무려 60% 이상이 퀵서번트가 되겠는데요. 마침 2년 사이클도 지났겠다. 올해야말로 진짜 퀵떡상 오냐? 아무튼 다음은 5성 배포로 작년 8주년때는 뭐 4성 서번트 5성 서번트 4성 예장 5성 예장 진짜 아무런 배포가 없었고 게다가 5성 서번트를 배포한지도 너무나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뭐 5성 서번트 배포는 3천만 딜일때 한다고 쳐도 적어도 올해는 5성 예장 정도는 다시 한번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고 계실 바로 천장 개편인데요. 해고 천장 말에 뭐합니까? 일단 천장까지 횟수도 300회로 굉장히 많으면서 중간에 픽업 서번트를 뽑으면 그 천장이 증발이 되어버리고 게다가 천장시에 픽업 중인 서번트를 선택할 수도 없어 픽업창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도 4성 서번트 단독 픽업이 없어져버린 것도 바로 이 이상한 시스템의 천장 때문인데요. 이런 나사 빠진 천장을 유지할 거면 적어도 횟수는 지금보다 좀 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천장 증발이 없어지거나요. 아니 그리고 천장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하나 직접 세야 되는 것도 어이없음. 아무튼 작년에도 천장 개편 해주겠지? 했는데 없었고 신년에는 해주겠지? 했는데 또 없었고 8주년과 10년때 없었던 후속 패치를 해줄 거라 그랬던 3천만 일도 아직 깜깜 무소식이라 올해 9주년 때는 제발 천장 개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일리지 시스템 같이 가차를 하다보면 특정 재화가 쌓이고 그 재화를 사용하면 서번트에 보그랩을 올릴 수 있는 뭐 얼핏 보면 무기명이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무기명은 진짜 조건이 너무나 빡세기 때문에 무기명 시스템을 대폭 완화한 신규 시스템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은 내가 가차를 안해도 신규 서번트를 얻을 수 있지만 신규 소재는 오직 보그랩만 올릴 수 있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가 엔미디어에 올라온 9주년 관련 글을 보면서 올해 9주년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또 9주년에 나왔으면 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올해 3천만 딜이 대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9주년과 합쳐서 퉁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엔미디어 글에는 없었지만 제발 2년 포인트 최대치도 15에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른 것보다 이게 정말 급한 것 같아요. 안 해줄 거면 서포터 좀 팍팍 내던가. 7주년을 제외하면 최근 뿌린 성정석은 최대 500돌 언저리여서 올해 9주년 때도 아마 비슷하게 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